불면증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요법 3가지 불면증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다. 질병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부터 불면증의 효과적인 자연요법에 대해 알아보자. 불면증은 일과를 포함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바쁜 삶을 사느라 일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휴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수 있다. 불안, 우울증 및 양극성 기본장애와 같은 문제로도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불면증은 시간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신체의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면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자연요법이 있다. 게다가 그 중 대부분은 이미 집에 있는 제품을 활용한 방법이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은 다음과 같다. 1. 불면증에 가장 좋은 차 린덴 차의 진정작용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허브는 잠을 자고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육 이완에도 훌륭한 효과가 있다. 주요줌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이다. 린덴과 마찬가지로 진정작용을 하며 불면증을 완화한다. 주요줌풀은 매우 독한 식물이므로 차를 끓일 때는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2. 불면증에 효과적인 우유 따뜻한 우유는 불면증에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가정요법이다. 우유의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꿀을 약간 넣으면 더 효과적이다. 3. 아로마 세러피 아로마 세러피는 코로 향을 흡입하는 치료법이다. 뇌가 특정한 오일의 향을 신경안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로마 세러피에서는 불면증 퇴치에 도움이 되는 향을 내는 양초를 활용한다. 잠자리에 들기 20분 전에 아로마 세러피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향은 장미, 오렌지, 레몬, 라벤더이다. 기타 고려 사항 뇌와 신체가 더 나은 수면 패턴에 적응하고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효과를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밤에 몸이 피곤해져 더 쉽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불을 끄고 빛을 차단하자. TV를 켜두거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으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밝은 빛은 특히 뇌를 활성화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읽을 거리에 주의하자. 밤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대신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와 뉴스는 꿈의 내용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는 멀리해야 한다. 불면증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매일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충분히 피곤하게 해야 한다.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자. 커피는 신체적 및 정신적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완벽한 음료이지만 저녁에 마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뇌가 밤늦게까지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 초콜릿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아니다. 밤에 설탕을 먹으면 뇌를 자극하여 활성화하기만 할 뿐이다. 술을 마시면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담배와 같은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멀리해야 한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므로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삼가야 한다. 일상에 더 좋은 습관을 포함하자. 담배와 같은 노동